박진희의 사랑으로!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런 환호와 또 격려에 힘입어서 올해를 올해를 진짜 열심히 또 생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오늘 공연 재밌게 즐기시고 또 이 에너지 얻어서 올해 2019년 정말 최고의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저희가 바라봅니다. 즐거웠나요? 네! 후회 없이 돌았나요? 네! 지금 후회 없이 돌았나? 하고 네 하고 아차 씹었지 지금 또 하나 더 왠지 세곡이네 또 하나 더 아차 진짜 아차 아차 신뢰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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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금동 뭐 할까요? 오늘 한 곡 중에 난 어제도 괜히.. 자 오케이 그러면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고 어.. 뭔가 이런 힘찬 기운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진짜 앵컬로 자 2019년 웰컴 어서와 자 이거 뺏어도 있나? 있어? 있어 있어 나 혼자 하면 많이.. 아 있어? 다행이다 아.. 이거 좀 봐 그래 어.. 잠깐만 준비됐어? 아.. 아..